선생님 이거 찍어도 돼요?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이거 하는 데는 볼 수 있죠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많이 봤는데 어렸을 때는 봤는데 옛날에는 있었는데 옛날에 하는 수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이가 많이 넘게 젊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많고 애들한테 뭔가 죽는데 젊은 사람도 많이 약하고 있어요 음 이게 온도예요? 네 지금 근 200도 가까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빨간불 들어오지 빨간불 꺼지면서 부자 빼 울면 그거를 식혀야 돼 아 그래야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부자 빼 울리는 시간이 한 10분 10분 다 안 돼서 부자 빼 울리거든요 아 아 이걸 이래서 타이어를 녹여가지고 그냥 떼 아픈 거 타이어원 만 거는 제로거든 이게 이거 구하기가 죽는데 이 친구들이 요걸 여기 참 참 까만 갖고 그냥 그거를 해가지고 희한하게 녹여가라고 안에 석 테려가지고 이렇게 팍 찍거든 타이어 광장에 가면 어 옛날에는 재생다이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너무 저런 거 구하기에 좀 시동한데 지금은 지금 사용하는데 그렇게는 지금 구하기 힘들어 아 차 쪽에는 보면은 요거 두 겹 세 겹 해가지고 요런 거 가운데 한 겹 끼어가지고 그래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요 가운데 요 실박 결잉한 거 있잖아요 양쪽으로 네 아 저게 또 종류별로 다르구나 깡통에 저거 껌도 저거 발라가지고 요거 붙이지만은 요거 하는거는 또 풀도 털리라 저거 저거는 열받아 빨라 붙어가지고 저거하고 밀착이 안되고 요거는 내나 고무잉을 녹화가지고 이 풀을 막는게더라 요거 원재로를 가지고 예 고무니까 열을 주로 여기 안되지 밀착이 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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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열 좀 알라붙어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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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에 안붙어 아 형님 요거 요거 스위치 꺼낸 상태에서 또 열 식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한잔 기다려야 돼 아 아 오 와 우와 wink ön 그거는 특수방구로 때운 거고 피스 바퀴 쓸 때 바로 오면 일반 방구는 이런 식으로 때우는 거라 피스 바퀴 쓸 때 바로 왔어 지렁이를 뽑으면서 구멍을 딱 구멍 키우거든 구멍이 너무 큰 거는 고약 젤을 붙여서 점점 해주면 돼 끝난 거예요? 네 끼워야 돼요? 네 아 아니 아 아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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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갑자기 고춧가루 칼을 소금 호호 되게 예뻐 요즘은 자야방에서 이런 물풍 자체가 없어예요 와우 에어컨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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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